네 랩 된 건가? 된 거 맞나? 안 된 건가? 된 건가? 왜 난 댓글이 안 보이는 것인가 된 거니? 안 된 거니? 내 와이파이가 또 이상한 거니? 끊겨요? 끊기나? 끊겨요? 안 끊겨? 안녕하십니까 나 물어본 지가 방금 한 20초 지났나? 근데 이제 안 끊겨요 막 올라와 아이고 I'm back with golden 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칭얼댑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아니다 좀만 더 이따 얘기해야겠다 일단 3D부터 좀 들어봅시다 다이 출발 좀 더 안 뺏어 지금 이 찌개에 너무 많이 좀 더 마음이 그냥 이런 잘 잡아봐요 아우 그 지금 지금 이거 다이 진짜 안 띄는 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워스업 우리 집 조명이 참 좋은 게 오늘 피부가 갔는데 진짜 맑게 나온다 너무 좋다 압출 좀 많이 해가지고 알죠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첫 솔로 정규로 돌아온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정국입니다 어때요? 앨범 어때요? 괜찮아? 앨범 괜찮아요? 참 지금 너무 약간 파트가 약간 두 파트로 나뉘는데 녹음을 한 시즌과 이제 아닌가? 진짜 정신없긴 했다 준비하는데 녹음도 그렇고 이제 프로모도 그렇고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간만에 느껴보는 강행군이었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하고 잘 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는 여정이었어요 여기 앨범을 내기 전까지 저는 확실히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도 뭐라도 하는 게 약간 성격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진짜 막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래도 시간 지났을 때는 확실히 뭔가를 하는 게 참 맞는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정말 앨범을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드디어 냈어요 드디어 냈네요 제가 이제 곧 또 다른 스케줄도 있고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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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도 이제 나오... 나왔... 잖아요 그래서 약간 몸이 좀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또 온 감기 녀석이 또 도졌어요 감기가 그래서 지금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괜찮아졌는데 지금 몸이 참 이상한 게 평소에는 아무리 뭐 뭐 술을 많이 마시던가 아니면 몸에 좀 해로운 짓을 해도 흠 흠 흠 막 흠 흠 괜찮거든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상 뭔가 앞에 큰 스케줄이 있거나 막 그러면 흠 이상하게 얘가 스몰스몰 와요 그냥 몸이 약간 긴장해요 흠 그래가지고 아 좀 약간 이게 제 그 징크스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암튼 아 이거 좀 빼야되겠다 이거 아 그래서 이제 곧 또 큰 스케줄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전까지는 빨리 최대한 나 낫겠습니다 아 이게 이상해 진짜 진짜 이상한 거 같아 아 진짜 길었다 정말 길었다 약간 실감이 안 나는데 아무튼 후련하네요 샘의 때부터 진짜 11월 달까지의 스케줄을 딱 받았는데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이거를 내가 내 자신이 좀 안 부끄럽게 스스로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좀 숙연해지거나 부끄러워지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아니 않게 하면서 활동을 과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렇게 또 참 어떻게 지나가네요 이게 그래도 아 근데 그리고 뭐 제가 요즘 살 빠졌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뭐 찍어놓은 콘텐츠들도 분명 있겠죠 보면 사실 죄송합니다 보면은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왕 먹고 활동을 할 때가 있고 어 쪘네 왕 빼고 활동을 할 때가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살이 빠졌을 때는 뭔가 많이 뭔가 한 게 없다? 아무튼 스팀 리어스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ody Volt 통화 내려다 슬픈렉 지날뛰 지날뛰 끝 숙연 에데뛰 신 실험 grave 상 깃 어어 슬픈 엉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곡이 진짜 막 곡이 너무 좋다 보다 곡도 좋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곡이 멋지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거 원래 7은 진짜 너무 좋다. 확실히 빨리 빨리 하고 싶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스탠딩 넥스트 유는 뭔가 곡이 좋아서 뭔가 이 곡을 하고 싶다기보다 물론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곡은 좀 몇 번 들으셔야 그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스탠딩 넥스트 유는 참 멋있어서 이 멋있는 곡을 한번 소화해보고 싶어서 해내보고 싶어서 혹은 무대에서 빨리 해보고 싶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딱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녹음할 때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녹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거의 막 앤드류가 옆에서 막 지휘하면 나는 이제 진짜 완전 혼이 나간 상태에서 해가지고 심지어 이게 수종 녹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곡이 하루 만에 끝낸 건데 하루 만에 이제 곡을 녹음을 끝냈어요. 근데 이제 세븐 녹음한 다음 날? 아니 세븐 녹음한 당일날 이제 스탠딩 넥스트를 듣고 이제 듣고 가서 호텔에서 이제 연습하고 이제 다음날 녹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옆에서 앤드류가 많이 디렉도 잘 봐주고 또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꽤나 너무 괜찮게 결과물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정을 한 번도 안 한 곡은 이 곡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녹음 몇 시간 했지? 보통 제가 녹음을 되게 빨리 끝내요. 보통 되게 빨리 끝내는 편인데 근데 이 곡은 진짜 곡이 너무 어렵기도 했었고 코러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 4시간 걸렸나? 4시간? 4시간은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살짝 애착이 많은 곡인데 근데 그 애착이 약간 기억이 안 나는 애착이라고 해야 되다가 너무 정신없이 녹음해가지고 거의 옆에서 앤드류가 지휘했다니까요. 그래도 참 잘 따라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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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지 마세요. 변경하면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파람 소리가 제가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모니터링 하다보니까 이거 무의식적으로 불렀더라. 음가를, 음을 혀밍을 했더라. 몰랐어. 몰랐어. blink, 입, 미, 이 justement, 으응, 하다보니까요. 행사실엔, 하다보니까요. 보다니 곧이, 하다보니까요. 해가 진짜 대박, 아리보니까요. 보다니 곧이, 하다보니까요. 보다니 곧이, 하다보니까요. 고음이, 하다보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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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휘파람은 나 아니야. 이 휘파람은 내가 안 불렀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휘파람은. 이 휘파람은. 이 휘파람은. 이 휘파람은. 이 휘파람은.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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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4곡인가? 녹음을 했어요 5곡인가 4곡인가 모르겠네 일단 5곡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4곡으로 추립시다 한 일주일에 4곡을 녹음했는데 하루 녹음하고 다음 곡 준비하면서 그 다음날 전에 전날 녹음했던 거 수정하고 또 새로운 거 녹음하고 그 다음날 또 수정하고 또 새로운 거 녹음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제가 들었을 때 좋은 곡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곡을 고르는 것도 좀 신중하게 많이 골랐었고 그래서 좀 지체된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녹음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곡은 아직 없어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이 막 방 PD님도 이제 방 PD님이랑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방 PD님은 되게 옆에서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곡도 또 받아오시고 되게 노력 많이 해주셨거든요 스쿠터도 그렇고 너무 그리고 우리 프로듀서진들도 제 것가들도 다 너무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그리고 믹싱도 마스터링까지 너무너무 완벽하게 해줘서 다시 한번 저기 다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특히나 앨범을 저 여태껏 앨범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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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용히 기다려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후련하다 앨범이 나왔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힘들었다 그리고 녹음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이제 프로듀서나 작곡가나 아니면 가이드나 어쨌든 이렇게 출신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발음도 다 다르고 그래서 곡마다 발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드린크라는 드린크가 있으면 약간 오히려 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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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녹음을 해달라는 프로듀서 그래 뭐 그런 프로듀서가 아니라 곡 곡 보면 다 나오는구나 아무튼 이게 발음이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R 발음을 하고 어떨 때는 또 R 발음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발음을 이게 연음과 그 다음 이제 끝음 끝 발음 뭐 TH나 아니면 S나 아니면 뭐 E 발음 뭐 Feel이라든지 뭐 Too Much 녹음할 때도 그랬어요 라루이랑 같이 할 때도 내가 듣기에는 나는 괜찮은데 이거 확실히 그 네이티브가 딱 들으면 이거 확 다른가 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E 발음이 진짜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이게 거의 E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마루 많이 바로 잡은 거긴 한데 그래서 광들을 제가 녹음할 때 잘 안 쓰다 보니까 E 발음이 진짜 안 돼 그래서 Too Much 녹음할 때도 If we If we If have a chance 하잖아요 근데 위가 If we 위가 안 되는 거예요 위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옆에 그게 수정 녹음을 옆에 라루이도 있고 있는 데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막 너무 덥고 녹음할 때는 내 목숨 나는 트랙을 듣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주위 사람들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If we If we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라루이도 옆에서 막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해주고 하니까 잘 정말 진짜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아무튼 세븐 시작부터 골든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스케줄까지 잘 마무리하면 정말 좀 기억에 남는 모먼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솔직히 손꼽을 정도로 아무튼 아무튼 아미러분들을 기다려주신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정말 그리고 또 곡 저기 골고루 나도 모니터링을 하니까 근데 최애 곡들이 다 다르더라 신기했어요 뭐 무슨 파 무슨 파 막 이렇게 있던데요 막 번호 지장해가지고 되게 웃겼어 아무튼 골고루 음악 좋아해줘서 좋았고 그게 제가 원했던 반응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한 앨범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 중복된 장르를 넣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겹치는 게 아예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딱 아미 여러분들이 곡을 너무 골고루 좋아해주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솔직히 저는 타이틀도 물론 좋지만 정말 애차게 가는 세 개 타이틀이지만 수록곡도 그거 못지않게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수록곡이라 솔직히 막 이렇게 관심을 크게 안 가져주시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제 타이틀 위주로만 들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럴 텐데 정말 리스너들이 아니라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곡만 어쨌든 입맛이 입맛에 맞게끔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번 봤는데 너무 골고루 다 좋아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타이틀도 잘 되는 거 물론 좋지만 저는 솔직히 수치나 기록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참 좋긴 하겠죠 근데 솔직히 이번 앨범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앨범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으니까 또 다음 앨범을 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낼 거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정말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린 이제 방탄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솔로보다는 방탄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텀이 계속 길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싱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이제 스멀스멀 또 작업도 좀 참여도 하고 한 번 또 해보면서 또 새로운 곡들을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을 좀 읽어볼까? 배고파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어서 한국어 싱글도 해달라고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나 한국 있는데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이게 싱글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어로 된...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왜 안 돼? 뭐? 근데 나는 이게 이게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사를 써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연관된 게 아미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가사나 뭐 트랙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쓰는 거 너무 존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봐봐 나보다 일단은 봐봐 정말 잘하는 작곡가들이 너무 많지 내가 지금 열심히 했어 한다고 해 근데 내가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그 사람이 구현을 해주는 게 퀄리티가 높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하나 뚝딱거리면서 했지만 그거를 그냥 또 어쨌든 디벨롭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봐봐 나는 일단 작곡은 이제 안 할 거야 물론 아이디어는 낼 수 있을 거 같아 이제 장르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기반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가져갈 수 있겠...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 있겠다만 내가 트랙을 찍는다? 이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얼마나 좋은 곡들이 많고 많은 작업물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들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숨어있는 인재들과 천재성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하게 된다면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고 또 가사 같은 건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오래 가지고 가지 않아요 기억에 그렇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있는 건 아닌데 이거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건 맞기는 한데 뭐라고 해서 사람 전체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가? 뭐 풀어내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를 풀어내 그러니까 그거를 내용으로 가지고 가사를 해서 그것도 약간 이상하잖아 뭐 할 수 있겠다만 아무튼 그래요 제가 그리고 가사 쓸면 항상 아미한테 무슨 메시지를 뭐 어떤 걸 줘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회로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가사 나오지가 않아요 뭐 어떤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솔직히 내 지식과 어의력 그 다음 표현력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진짜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가사도 어려워 근데 쓰고 싶기는 해 근데 그게 솔직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라 해야 될까? 아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스틸위드도 마이유도 솔직히 다 아미 여러분들한테 썼던 거고 스틸위드도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팬데믹 그때 너무 절절하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막 그런 감정 상태에서 진짜 그냥 하고 싶었었으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줄줄줄 푹푹푹 나왔지 뭐야 뭐야 태형이 형 왔네? 뭐야 뭐야 나랑 지민이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 아이 오지마 싫어 오지마 지금 집 청소도 안 해가지고 지금 어? 아무튼 진짜 오겠어? 아니다 진짜 오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와 와 와 이래 안 온다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거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긴다고 해도 그거는 아미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미송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팬송이 돼버리는 거야 난 그게 좋아 그냥 근데 솔직히 내가 하는 작업물들은 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면 너무 감사는 한데 너무 좋겠는데 근데 나는 공감은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아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수히 많이 생각 평소에 생각 절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미 여러분들 생각 너무 많이 났는데 그냥 뭔가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뭐 절절해 막 죽겠어 막 막 답답해 그 답답함을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함을 아미 여러분들한테 약간 고민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그런 곡을 내고 싶은 약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약간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쩌다 얘기하기까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참 나답다 나는 그냥 그래서 진짜 나는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되니까 잘 그래서 이제 남준이 형이나 윤기 형이나 호비 형이나 그러한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작업하는 모든 가수분들 보면 정말 정말 멋있죠 리스펙하고 어쨌든 나는 잘 못하는 것들이니까 너무 존경하고 뭐 근데 뭐 사람이 변하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뭐 저도 또 살면서 바뀔 수도 있고 진짜 그대로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되겠죠 뭐 잘 되겠죠 뭐 배고프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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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약 먹어야 되는데 감기약도 지금 빈속에 먹어서 속 쓰레기 좋겠어 근데 거기다가 커피를 또 때려 먹고 있는 아무튼 오늘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건 좀 다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기 뭐야 제가 이제 골든 앨범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아마 쭉쭉쭉 좀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미리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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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앨범 기다려주고 지금도 계속 응원해주고 있고 항상 항상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감사드리고 약간 앨범이 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알아? 이렇게 한 거? 여기 이거 뻥 뚫린 느낌? 약간 넋나간 넋이 나간 느낌이랄 아무튼 여러분들 고마워 내가 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없으면 저 노래 못 해요 무대 못 하고 이런 프로모 못 돌고 라디오 못 가고 못 해요 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더 고마워야 되는 게 맞죠 알겠죠? 아무튼 걱정도 다 되어서 빨리 라이브 끊어야 되겠어요 언제 쳐들어질지 몰라 어떤 낑판을 치고 있을지 몰라 지금 아마 둘이 만나서 술 마셨을 거거든 그래서 어떤 낑판을 볼지 몰라 나 그냥 오늘 이렇게 딱 잔잔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꼭 그거 잊지 마요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미의 존재에 대해서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존재 딱 팔아보면서 열심히 한번 또 챕터 3를 향해 한번 달려가 봐야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오는 건 아니고 요즘 좀 하도 달리다가 이제 조금 며칠 쉬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못 자서 지금 한 3일 정도 3일 정도를 한 6시간 잤나? 그래가지고 근데도 지금 막 졸린 거는 아니에요 약간 너무 피곤은 한데 아무튼 괜찮아요 원래 오늘 좀 쉬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쉴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쉽지 않거든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 가볼게요 이제 진짜 오 예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국이었습니다 골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빠빠잉 아무래도 아프지 말고 잠 잘 자고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알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무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